아 저기 안 죽어? 무슨 사람이라니? 아휴.. 딱 안 보이네 글동국 가서 글동국 해줘 근데 이거 입구 드럴 야 이거 옥상 돌기자야 옥상 돌기자야 빨빨빨빨빨 4번 있다 아직 사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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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 새끼절 핫킬 둘게 핫킬이야 핫킬 둘 너 계단으로 기어갔어 와우 화면팽 막 거기 살렸으면 둘이야 아 나 억울해 3층 계단일거야 3층 계단 장안 들어오는거 없어 끝판왕 갈게 어 나 오른쪽 쑤줄게 오 형 오오오오 이게 우리야 네 나 갈까 나 갈게 당겨있을까 당겨져 어 왼쪽 야 왼쪽으로 갈게 그만 버려안대 버려안대 근데? 폭 갈게 호시오는건 없어 어 이거 담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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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야 뭐야 이게 우리야 베란다 기절 형 아니지? 베란다 기절 베란다 기절 여기 킬 아닌데? 하나 조심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붙어있어 아 몰라 내 쪽 그냥 붙어있어 나 여기도 여기 내가 펜슬에 포가 없어지나요? 여기 있다 있다 나있어 나있어 펜치였던거 같아 이 쪽에 여기 있다 담벼락 위치 찾아야겠는데 어? 담벼락 들어간거 같은데? 1층치에서 폭널랐어요 블루존 타 좌측 기절 들어가고 기절 2층이 카고했어 자 갈게 아 푸셔야 섬 타치 가는다 탔어 토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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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scales 이리 sources 저쪽으로 저쪽으로 최소 둘 새우사람 붙고 카그 쪽에? 카그 쪽에 둘 카그 쪽에 하나 기절 맞춰놓은 거 기절이래요 규민아 키 좀 커라 SLR 기절 나무 있어 빨리 피킹할게 왼쪽 피킹 봐주죠 왼쪽 나무 형 살리는 거 오른쪽 나무 라스 나무 빵 히트 지로 히트 왼쪽 피킹 못 봐줘 연막해서 이제 오른쪽 나왔다 어? 나와있어 라스트야 블루 없네 미션 미션 수빈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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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이쁘 우리 감사합니다.